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그래요.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국물이 억수로 얼큰한 상갓집 육개장을 떡이랑 같이 왕창 싸들고 집에 왔는데요. 엄마가 아니 이냐니 미쳤나? 이러면서 바로 비명을 지르고 제 머리통을 후려 갈겼어요. 첫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아이 키운다고 인스타 맛팔 거절당했어요. 지인들 모임에 몇번 따라갔다가 알게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단체 모임이지만 저랑 재밌게 놀았고 연락 몇번 주고받다가 딱 한번이지만 단둘이 만나 커피도 마신적이 있다고요? 그랬는데 얼마전에 인스타 릴스를 넘기다보니까 왠지 익숙한 얼굴이 보이길래 어? 뭐야? 이러고 들어가서 봤는데 바로 그 모임에서 만난 친구더라구요. 보니까 이쪽 업계에서 좀 유명한건지 팔로워도 몇많이 넘어가고 일단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팔로워를 걸었는데 일주일동안 맛팔을 안하더라구요. 맛팔을 그래서 이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왜 안해주냐고 그랬더니 헐 육아계정은 절대로 맛팔을 안한다 이러는거에요. 좀 황당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자기는 인스타를 개인용도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육아계정을 맛팔을 해버리면 인스타 알고리즘에 영향이 가서 애 엄마들한테 많이 뜨니 뭐니 이런 말을 해요. 또 그렇게 되면 자기 업무에 너무 손해를 본다 이러면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아니 그래 뭐 그게 자기 일이라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하겠는데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아니 벼슬이야?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혹시 이거 제가 예민한걸까요? 댓글 1번 아니 친구가 잘 알아듣게 설명되게 잘해줬는데 왜 또 여기와서 물어봐요? 2번 네 잘 아시네요. 이건 그냥 쓰니가 예민한겁니다. 알고리즘 관리도 해야되고 그러다보니 육아계정은 팔로워를 안하겠다 이건데 도대체 그게 왜 서운한거에요? 니가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잖아. 내가 애 엄마라서 싫대 힝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건가? 아우 애 엄마들 이렇게 매 사이 감정적이야. 개피곤하다 정말. 3번 어이구 그래서 그 유명한 팔로우랑 팔로잉 하고 싶으셨어요? 4번 이건 예민한게 아니고 지능이 낮은거죠. 애 키운다고 인스타 마팔 거절한게 아니라 정확하게 육아계정이라서 거절한거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왜 이딴 헛소리를 하는거야? 한국말 모르나? 이건 지능문제라니까? 5번 아우 진짜 인스타가 사람 여럿 망친다. 6번 아니 뭐지? 업무용이란 말이 진짜 몰라서 이러는건가? 왜그래요? 두번째 사연입니다. 이게 진정한 몸통이죠. 원지. 상갓집 음식 싸들고 왔다고 엄마한테 오지게 혼났어요. 저희 직장에서 평소 언니 동생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언니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진짜 친언니처럼 가까워서 그렇게 지내온 언니라서 제가 언니 옆을 끝까지 지키고 일 도와드리고 또 찾아오신 분들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언니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았다며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남은 음식들 있죠. 떡이랑 육개장이랑 편육이랑 진짜 엄청 푸짐하게 싸주셨거든요. 들고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에 들고 왔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걸 보고 어? 아니 그게 다 뭐냐? 이러시길래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리이리 하니까 언니 어머니가 싸주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함을 빽 지르고 또 제 머리통을 한 대에 퍽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니 지금 네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년이냐? 집에 뭔 귀신 붙게 하려고 남의 집 상갓집 음식을 싸들고 쳐들어와! 이러면서 엄청나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갓집 음식을 남한테 싸준 그 언니 엄마도 미친 여자라고 같이 욕을 했어요. 남의 집에 귀신 붙게 하려는 작정을 한 게 아닌 이상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냐면 노발대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그 언니 번호 달라는 걸 제가 겨우 말리긴 했는데요. 뭐 어쨌든 음식 다 버리고 집에 소금도 뿌리고 또 저한테도 똑바로 사! 이러면서 소금을 왕창 오지게 뿌렸어요. 온 몸에! 저 살면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걸 처음 보는 거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소금 다 쳐맞았어요. 등짝도 맞고 욕도 같이 쳐먹고 여하튼 엄마가 너무 심하게 이러니까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래요. 진짜 이런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거 그냥 다 아무 의미 없는 미신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엄마가 이러는 게 아직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굳이 또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고 또 밖에다 버린 그 음식들 너무 아깝고 육개장 엄청 얼큰했거든. 아니 이렇게 남의 집 상갓집 남의 상갓집 음식은 절대 싸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댓글 1번 야 내 살다 살다 남의 초상집에서 음식을 싸줬다는 소리는 오늘 너한테 처음 들어본다. 달달달달 2번 아니 귀신이고 미신이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아줌마 진짜 이상하다. 그게 그렇게 고마우면 봉투에 돈 얼마라도 넣어서 성의 표시를 하든가 했어야지. 요즘 날도 더운데 상갓집 남은 음식 처리를 시켰다고? 쓴이 어머니도 그래요. 쓴이가 아직 경험이 없어 그런 건데 얼른 내다 버리게 하고 설명만 잘 해줘도 될 일을 다 큰 딸내미 머리를 때리고 년 년 거리면서 화를 냈다고? 아우 여기에 어른다운 어른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3번 엄마 말이 맞아요. 아무리 미신이라도 안 좋다는 건 보통 안 하지. 4번 야 그 상갓집이 잔치집이냐? 아니 거기 음식을 왜 싸들고 와? 댓글 상갓집 알바 해주고 음식 싸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2번 상 끝나고 바른 날 음식 남는 거 가져가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새언니도 꾸역꾸역 떡이랑 과일 다 챙겨가던데요? 3번 아니 그건 알바를 했으니까 싸가는 거고 또 친척이니까 싸가는 거지. 그거를 대접의 의미로 고맙다고 싸주는 게 정상이냐? 돈을 주던가? 3번 그게 꼭 미신만 있는 게 아닌 게 옛날에는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상갓집, 잔치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들 오지게 많았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20년 전만 해도 식중독 사건이다 이러면 대부분이 잔치집 아니면 상갓집이었어. 옛날 사람들 과학적으로 설명은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귀신 운운한 거지. 이게 단순 미신이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에요. 좋은 거 없어. 4번 저도 친척집 장례식 일도 없고 남은 과일 전 등등 많이 싸주셔가지고 받아온 적 있어요. 음식이 워낙 깔끔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와가지고 다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네요. 5번 친척은 그래도 돼요. 근데 저건 남이 도와준 거잖아. 보상을 왜 저떤 걸로 아냐 이거지. 5번 미신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언니 부모상도 아니고 조부모상의 자리를 지키고 허드린 일도 실컷 뿌려 먹었는데 받아온 거라는 게 고작 어? 손님들 대접하고 남은 음식이라고. 나 같아도 열받겠다. 캔 음료 같이 두고. 아니 캔 음료처럼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고 밥솥 가득 넣어두고 그때그때 떠주는 육개장. 어차피 다 버릴 음식들 바리바리 싸줬다고. 그걸 또 좋다고 들고 오는 딸내미 보면 속 뒤집히지. 6번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겐 귀신 나쁜 귀신들 안 붙어요. 7번 그 상가집에서는 물 한 잔이라도 먹고 가는 거라 해서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캔 음료 한 개 쥐어서 보내주는 거. 이런 거는 삶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다만 뭐? 떡이랑 육개장을 싸줬다고? 8번 보통 마지막 날에 남은 음식들 버리기 아까워서 남은 가족들이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걸 남한테는 못 주죠. 그리고 떡 이거는 일부러 개별 포장된 거 주문해가지고 중간중간 음식 안 드시는 분들 가져가라고 하고 그리고 남은 거 전부 다 싸우긴 했어요. 근데 이건 깔끔하니까. 아니 그보다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굳이 일 다 하고 온 딸내미가 답답하잖아. 화 안 나겠냐고. 9번 야 이 멍청아 이건 미신 따위가 문제가 아니잖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도 아닌데 죄인일 3일 내내 일하고 가족들도 안 가져가는 버려질 음식 좋다고 안고 오는 딸내미 너라면 이거 안 떳다 막겠냐. 바로 등짝이지 이거는. 10번 아니 하루 종일 일 도와준 사람한테 상가집 음식을 줬다고? 이거 그냥 상종을 못할 짓고 사귀네. 달달달달달달. 귀신이고 뭐고 떠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옆집에 음식을 나눠주고 또 받아오고 이런 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가집 음식을 들고 오거나 그런 거는 어릴 때 못 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제사 음식은 그날 하는 음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상가집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장례식장일을 하기보다는 개인 집에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 거 어제 한 거 3일 전에 한 거 막 섞이고 하니까 특히 날 더울 때 여름이면 위험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거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10년 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집안 제사 다 없애버리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만 절에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제가 저희 누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두 분 영장 앞에서도 얘기했죠. 딱 10년만 한다고 더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쭉 해오다가 한 8년 차 됐을 때 2년 전이죠. 8년 차 됐을 때 그 절에 가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들 많잖아요. 다 저희가 돈 주고 한 겁니다. 그때 얼마 줘더라. 70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하고 나면 일 도와주는 보살님들이라고 그러죠. 아주머니들. 스님 말고 아주머니들인데 음식을 싸줘요. 저희한테 조그만 전자레인지 정도 들어갈 만한 박스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과일이며 떡이며 몇 개씩 넣어줍니다. 제가 이만큼 들고 오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전해에 아내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떡이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떡을 하나 더 가져오려 했어요. 어떤 떡이냐면 시루떡인데 일반 팥 말고 누른 콩가루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몇 단어 쌓아놓은 떡인데 이게 다섯 개예요. 다섯 개. 그걸 두 개를 놨어요. 한 개는 누른 그런 시루떡이고 한 개는 무슨 술반 같은 거 있죠. 그건데 시루떡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래 하나씩 넣어줬는데 저는 보통 그냥 주는 대로 받아왔어요. 근데 그날은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 더 가져가야지 하고 그냥 손을 제가 집었거든요. 그 할매 아주머니들이 싸주는 게 전체 음식의 양이 100이면 제가 가져오는 거 끼켜봐야 15 10, 15 얼마 안 돼요. 누나도 마찬가지고 안 가져갑니다. 안 먹는다고. 그런데 와 떡 하나 더 집어올리는데 뭐라 하는 거야. 아이고 그걸 가져가면 어째요. 여기 입이 몇 갠데 이러면서 성질을 내놓고 성질을 내더라. 저희 부모님 명정 앞에서 또 뒤에도 부처님도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싸우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 예 하고 말았는데 그 해로 끊었습니다. 아예 안 가요. 그냥 바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잔디장이 있거든요. 거기 직접 조그맣게 상을 차려가지고 그 뒤로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죠. 아무튼 그랬다고요.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아직도 미스터리야. 왜 그렇게 화를 내. 따지고 보면 내 거잖아. 이상해. 감사합니다.